네 오늘 수요예배는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성경적 기도원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모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있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말씀 성취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의 사약을 앞두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약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도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바로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새벽 기도에 너무 힘들다고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며 예수님의 가장 많이 쓰였던 기도의 장소가 감남산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셔서 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유명한 개세만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죽는 그 순간에도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누림이 되고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제자는 바로 24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현장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원의 가족들과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24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지금 3개월이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요즘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19와 또 우울증을 뜻하는 이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일상의 변화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태를 보고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깜깜한 학교 교육과 그리고 늘 왔다 갔다 하는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가증에 두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접촉 공포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혹시 감염될까 봐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에 보호필름 정도 그거는 이미 일반화 되어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발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수 페달을 밟으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바닥에 페달이 열몇 개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수를 페달로 바르는 거예요 왜?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감염될까 봐 불안하다는 거죠 그만큼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돼 있고 움츠러들고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로 인해서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지나친 이기주의로 잡혀져 변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만 살면 되니까 오늘 성경은 10편 84편 5절에 보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또 앞서가는 나라와 단체들은 벌써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두고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무슨 길이 있는가 오늘 함께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과연 어떤 길 어떤 대로들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길 시온의 대로가 과연 있습니까 저는 주로 지금까지 외곽교구 사역을 쭉 하면서 저 아래로는 수원부터 저 밑에 안중 송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우리 인천공항이 있는 영정도 반대되는 동쪽으로는 남양주, 양평 또 저 북쪽으로는 의정부, 양주, 포천, 일산, 파주, 문산까지 두루 다니면서 많은 길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구 사역을 할 때는 저 전라도 곡성부터 강원도 태백 삼척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순회 사역 캠프했습니다 지금은 경기일 대교부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일산, 파주 갈 때는 주로 자유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의정부를 갈 때는 외곽순환도로 잘 뚫려 있으니까 그 길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것은 길이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대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로가 아니라 만약에 돌길, 자갈길, 진흙탕길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5절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실제 예루살렘 서쪽에는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것도 대로, 대로란 말은 큰 길이 있다는 거죠 대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난 길을 만들어 놓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대로가 깔려져 있는 인생은 결정적인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싸우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속이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불신자를 만났는데 제가 그 불신자한테 왜 교회 안 가냐? 라고 물어보니까요 예전에 교회 앞까지 갔다는 거죠 예배당 입구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구토중세 막 토하고 난리가 나는 머리가 깨질 듯이 머리가 진짜 누가 망치로 뒤에서 치는 듯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결국은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돌아왔다는 거죠 사탄이 그만큼 발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교회만 가려고 버스만 타면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버스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멀미, 구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불신자는요 자기 친한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 친구 전도하려고 성경책을 하나 줬습니다 이 불신자가 너무 심심해서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가 주기도 했으니까 한번 성경 읽어볼까 하고 그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안면마비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의 대로 이 대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실라라고 합니다 그 뜻이 쌓아올리다 대가를 지불하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 존재로 지은 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체질과 습성과 영적 문제들 주로 뭡니까? 마음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들 그것으로 인해서 있는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여러 가지 불신함과 염려 걱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꽉 막혀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작품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시온의 대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미요 이 시편 84편이 기록될 때만 해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바깥에 바깥들에 그것도 볼품없는 천막으로 대충 쳐가지고 그 천막 안에 있는 볼품없는 성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위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솔로몬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바깥에 텐트 쳐놓은 그 볼품없는 성막을 보고 오늘 시편 기자는 주위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바로 예배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스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히브리스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담대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이제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바로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이 매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본질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씨입니다 요한복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냥 길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진리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원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죠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뭘 그리 애를 씁니까 뭘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그리스도가 다 안 끝냈습니까 그리스도가 뭔가를 남겨놨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니까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히 고백하시고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바로 매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갈보리산의 길입니다 매일 이 갈보리산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매일 감남산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결론나고 답이 날 때에 모든 현실과 문제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메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생활 방역수칙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메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코로나 그 이상의 것이라도 절대 메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단계적으로 사역들이 시작되면서 신방을 어느 사업장 이 사업장은 일산에 있는데 다이어트 운동하는 사업장 주로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뛰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원래 1월달에 딱 시작을 했는데 아시죠? 한 달 반 지나고 나서 바로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서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그냥 3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강제 휴식을 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게 월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분은요 그 3개월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전에 없었던 은혜들을 막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달 돼서 조금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온다는데 누가 오느냐?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일산의 아파트 지역이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곳은요 아줌마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제가 다른 곳에서 거기 신방에 아줌마들이 옵니다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 와서 뛰면서 땀 흘리면서 막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신방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언약으로 잡아라 유일성이다 얼마나 얼마나 전혀 코로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간증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큰 은혜와 응답을 주셨다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코로나가 너무나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코로나가 큰 기회가 되고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가 된다는 거죠 뭡니까? 어디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마가다라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룡축만 받으면 오늘 6절에 보면 읽었죠? 눈물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이 눈물골짜기는 밑에 성경의 출석에 보시면 박하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박하 골짜기는 뭐냐면 메마른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6절에 보니까 많은 샘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광야의 길을 막 애써서 막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뭘 준비해 놨다고요? 물이 풍성한 샘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런 비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형통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룡축만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 같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항암 투병하고 있는 어떤 젊은 집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이 존사님하고 저하고 집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했는데 벌써 이 부부 눈에 눈물을 막 바다가 펑펑펑 터진 거예요 눈물샘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육신은 보니까요 항암을 하니까요 진짜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뼈밖에 2주 주기로 받는데 항암 한 번 받고 나면요 며칠을 구토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 힘든 항암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하냐 예수의 옛자 교회의 기역자도 먹고 노발대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이 암에 항암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예수 당장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완악했던 분이 그 완고했던 분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육신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문 보고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죠 우린 자꾸 문제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문제 뒤에 뭘 숨겨놨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 문제만 보이죠? 왜 우린 자꾸 현실만 보입니까? 왜 우린 자꾸 내가 안 되는 것만 보인다 생각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 단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모든 게 사랑스러워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예쁘고 코로나로 마스크 써서 화장 안 해도 너무 예쁘고 왜 그렇죠? 뭐가 덮여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덮여버리면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 그거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시온의 대로가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대로를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대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대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5절에 보니까 죽게 힘을 얻고 또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즉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몇 주 전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전에 약 두 달 반 가까이 온라인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묻어져 있다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주하고 머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 2020년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대로를 새롭게 여러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뭘 했느냐 전 세계로 통하는 도로, 길을 닦았습니다 그게 로마가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길을 먼저 닦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의 대로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죽게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빌리포스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길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갔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다름질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결국 누구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다 말씀의 대로가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늘 현실과 문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냐는 그게 문제죠 길이야 많죠 어떤 길을 갈 겁니까?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단과 그리고 세계보금화의 전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확실한 말씀의 대로를 여러분이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로를 확실히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왕 외에 절을 하거나 섬기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왕명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윗방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평상시에 기도에 집중하는 자신만의 골방이 있었다는 거죠 윗방 그리고 하루에 세 번 나옵니다 이 말은 다니엘 자신만의 기도의 리듬 기도의 스케줄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더 멋있는 것은 창문을 열고라고 나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모든 고급 공무원들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게 입을 덮어쓰고 굴속에 들어가서 몰래 몰래 그것도 아주 살짝 그렇게 했을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볼테면 바라는 거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더 감동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 나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감사할 형편입니까? 죽느냐 마느냐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 짧은 항구절에 다니엘이 비록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에 그것도 왕으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은 2인자 총리로서 그 바쁜 국정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평상시에 누린 기도의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대로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로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종교 집단 실체가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고 욕하고 저는 그 신천지를 보면서 세상과 현장에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직자,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헤매다가 신천지 만나가지고 완전히 포교되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거기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신천지로 완전히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거기에 중직자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젊은 대학과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 캠퍼스에서 보고 말할 때 시도 안 먹혔던 그 아이들이 신천지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신천지 집단처럼 기존 신자 붙잡고 철저히 계획된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절대 불신자 안 잡습니다 누구 잡죠? 100% 기존 신자 잡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현장의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 바로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절대 제자를 찾고 세워나가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올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비대면, 비접촉, 언컨택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 현장이 있다는 것 아무리 신천지가 날뛰고 이단 종교가 날뛰어도 절대 가지 못하고 절대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 현장이 있다는 것 우린 자꾸 없다고 얘기합니다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아닙니다 신천지 2부 사태 보세요 수만 명이 몰려들잖아요 거긴요 갈급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교육과정 아시죠? 그거 받을 정도면 엄청 갈급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현장 여러분 정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 3, 7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럼 당장 길거리로 당장 현장으로 뛰쳐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장부터 가는 게 아니라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시나 타원을 건설할 때 제일 먼저 뭐합니까? 길을 닦습니다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거죠 즉,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4경전 1장 8절에 성령축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되게 됩니다 억지로 증인부터 되려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 주변에서 막 증인되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랩몬터들이 막 눌려있는 거예요 전도에 왜? 증인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증인이 안 되면요? 답이 안 난 것 같고 결론이 안 난 것 같고 막 눌려있어 눌려있어 왜 증인부터 먼저 되려고 합니까? 성령이 증인되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 받는다고요? 권능 권능이 뭡니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초월적인 힘 위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현장의 증인으로 아무도 가지 못하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부터 먼저 한 게 아닙니다 4대님 1장 3절에 감남산에서 40일 모여서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이 끝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원래 살던 삶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4대님 1장 14제로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여서 뭐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의 대로 기도의 대로 전도의 대로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10편 84편에 보시면 성경에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부제 그 부제가 뭐라 나와 있습니까? 좋은 성경은 나와 있고요 좀 싼 성경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제 시제가 나와 있으면 아주 좋은 고급 성경입니다 그 부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라는 인물은 레위의 증손이면서도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집합 제사장 집합인 거죠 그런데 이 고라가 자기만이 진짜 제사장이다 이런 교만과 착각에 빠져가지고 은혜 전혀 못 받고 종교생활을 하다가 예배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앞에 서서 딱 이거 해야 되는데 모세가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속에 파묻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죠 아니 죽어서 사람을 땅 파서 묻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땅이 갑자기 벌어져서 그 사람을 삼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런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라입니다 그게 고라입니다 10편 84편은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은 세 아들의 후손들이 부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대단하죠?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다 합세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 아들이 아버지가 일으킨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아 버렸습니다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 나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10편 84편입니다 고라의 반역 이후에 약 470년이 지나고 고라의 자손들은 놀랍게도 다위시대에 성전을 섬기면서 특별히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의 사면에 살면서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아서 찬송하는 일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0편의 여러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지만 그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실수와 아픔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반역자의 후손 이라는 주온 글씨 같은 이 딱지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반역자의 후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라다선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까? 네 조상들은 반역자라고 하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고라의 후손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밝히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10편을 기록하는 위대한 후손들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배경과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약점과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혹시 고라 자손같이 어려웠거나 힘들었거나 과거나 실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치명적인 약점과 상처들을 오히려 영적인 발판을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낙심시키고 힘 빠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 아픔과 지금 그 상처와 지금 그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그리스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영적 발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대, 랩몬트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책 제목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저자가 바로 송상호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그런데 인터넷 제가 대충 보니까 이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글로만 공부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자격증 따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는 거죠 아이들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왜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말라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업될 수밖에 없고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이 책에서 역사의식이 제로가 된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 이중인격자가 되기 쉽다 종교 바보가 된다 일요일에는 아이들도 좀 쉬고 싶어 한다 이건 좀 마음에 와닿죠 아이들이 쉬고 싶어 한다 일요일에는 남을 배척하는 꼴통이 된다 경쟁력에서 뒤처진다 그래서 교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요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비밀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요 딱 이렇게 됩니다 목사가 쓴 책이지만 지금 세상과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역사의식 없고 꼴통이고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교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학교 등교를 앞두고 랩런트 현장 예배를 앞두고 곳곳에서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이 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교회 예배와 학교 현장이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아니 어른도 한두 달 예배 못 드리면요 완전 불신자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믿는 집 가정은 좀 그나마 괜찮겠죠 부모가 시원치 않으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회복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저희 딸도 이번 주 금요일날 내일 모레죠 이제 하루 등교한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다 했는데 이제 말짱 꽉 됐습니다 강서구의 많은 초등학교들이 등교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확진자가 생기는데 왜 등교를 강행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학교 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홀짝 홀수 짝수로 나눠가지고 등교시키고 등교시키고 학교 급식도 식당에서 자기 식판 가지고 와서 디엄디엄 앉아서 밥 먹고 나름대로 뭐 예 이해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우연일까 하필 학교 등교를 앞두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랩몬터 지금 예배 회복을 앞두고 왜 하필 이 주간에 그 전에 별로 없었잖아요 어린이 확진자들이 물론 안전과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랩몬터들이 3개월 이상 교회 예배와 현장 달합방 등 지금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수업하러 공부하러 학교 가는 게 아니다 지금은 어둠과 흑암에 완전히 덮여있는 그 학교 현장에 빛을 비추로 RUTC의 응답을 회복하러 너는 랩몬터 성교사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지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저 온라인 수업하다가 EBS 수업하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 간다면 그 학교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흑암과 불안관이 뒤집혀있는 저 학교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누가 빛을 비춰야 됩니까? 우리 랩몬터가 비춰야죠 랩몬터 성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랩몬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교육자와 몇몇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이 막 준비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고 뭐 알아서 하겠지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요 앞으로 본격적인 질병시대 찾아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돼도 더 변형된 바이러스 계속 찾아올 겁니다 더 심각한 상황과 환경들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야 될 우리 랩몬터들한테 과연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겠습니까? 물론 생활수칙, 방역수칙, 마스크 쓰고 다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 가지고 그것만으로 질병시대를 치유하고 어둠에 완전히 잡혀있는 학교 현장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모든 랩몬터들이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랩몬터들에게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예원의 가정들이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가정천국 미션홈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